전세계에 계시는 반군 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 조금 재미난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언들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격압유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논쟁도 많고 조선시대 때 약 17세기인가요? 격압남사고 선생이라고 하는 희대의 대도인께서 아주 이인이죠. 이분이 이것을 쓰셨다는 말씀도 있고 한편에서는 이것이 위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 이것을 조작을 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의견은 분불한데 격압유록은 십승지 어디 가서 살아라. 제가 있는 강원도 태백도 정감록에는 십승지로 나온다 그래요. 저도 그걸 알고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가? 하는데 격압유록은 해석하는 분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수행의 하나의 권장도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격압유록에 나와요. 그것도 아주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자, 격압유록에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것을 오늘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 아, 자, 수, 소두, 무족. 살, 아, 자는 나를 죽이는 것은? 나를 죽이는 자는 누구인가? 소두, 무족이다. 이 소두, 무족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미사일일 거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표현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머리는 작고 발은 없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보면 머리는 작고 발은 없으니까 이거 미사일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코로나가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괴질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수행하시는 분한테 저도 전에 들었어요. 나를 죽이는 것은 누구인가? 이 소자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보지요. 이 소자를 보게 되면은 소두, 소의 머리. 소라고 하는 글자의 머리를 취해라. 머리를 취하면은 요만큼이 되겠죠.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봤을 때 머리가 되겠습니다. 소라고 하는 글자의 머리다. 무라고 하는 글자의 발이다. 무라고 하는 글자의 발은 점점점점이죠. 자, 그러면은 이 글자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소라고 하는 글자의 머리이면서 무라고 하는 글자의 발이더라. 글자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뭐죠? 불화입니다. 자, 나를 죽이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죽이는 것은 불이니라. 이 불은 어떤 밖에서 불이 나고 이런 불이 아니죠. 이 불은 심화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 내면에 있는 불, 나를 죽이는 것은 바로 화다. 이 세상을 잘 보면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은 내면의 활을 못 이겨서 사람은 스스로를 죽이죠. 더 부연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나를 죽이는 것은 불이니라. 그러면 반대로 활아자수, 나를 살리는 자는 살리는 것은 누구인가? 삼인일석이니라. 삼인일석 글자를 다 합치면 한 글자가 딱 나와요. 사람인자가 들어갔죠. 일 글자가 들어갔죠. 석, 삼. 삼, 인, 일, 석. 나를 살리는 것은 수행이니라. 격압, 유록은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나쁜 마음을 가져서 의도적으로 이걸 가지고 혹세문인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혹세문인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격압, 유록의 핵심이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예언서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환란이든지 살기 위해서 대부분 예언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보는데 격압, 유록에서 나를 죽이는 것은 화다. 가슴에 화가 있고 머리에 화가 있고 이러면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게 된다. 반대로 나를 살리는 것은 결국에는 수행이니라. 그러니까 수행을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재미난 이야기처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 받아들이기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요. 우리의 당근자손 여러분 모두 바른 수행하셔서 마음 잘 닦으시고 홍의인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